자, 마지막 다섯 번째 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6는 장문 안에 공란이 세 개 있는 거 모두들 아실 거고요. 자, 그래서 글이 하나의 완결성을 가지고 기승전결이 있는 가운데에서 구조문법 어휘의 문제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단문 하나 안에 모든 기승전결이 다 있는 것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앞문장도 참고하셔야 되고 뒷문장도 참고하셔야 되는 어휘나 어법문제, 특히 시제 문제 같은 경우가 그러한데 자, 필요하다면 그렇게 여러분들 적용하실 준비를 마음속에 하시면 되겠고요. 문제풀이의 원리는 Part 5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실체도 없는 공포 속에 여러분들 시달리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시면 네 개의 지문이니까 두 개씩 잘라서 전반부, 후반부 가는 걸로 하고 첫 번째 지문부터 시작을 해보는데 첫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 같은 데서 멤버들의 어떤 개인 연락처 있잖아요. 이거를 명부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사교클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나 봐요. 자, 근데 거기에 동의하는지를 묻기 위해서 고객에게 보내는 그런 이메일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선택지 ABCD가 모두가 다 부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연결부사입니다. 앞쪽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otherwise는 이 앞쪽의 내용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otherwise는 연결부사로 쓰이지 않고 그냥 부사로 쓰이게 되면 다른 방식으로 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differently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의 뜻으로도 간간히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아직까지는 문제풀이 이전이니까 자, 여기까지의 정보를 토익을 치르려면 꼭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필요하시다면 몰랐던 부분들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시면 instead인데 이거는 그 대신에 그런 뜻이잖아요. 이거는 재밌는 게 뒤에 이제 오브가 붙으면 하나의 전치사가 돼요. 뭐뭐 대신에. 그렇지만 이 자체는 부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앞쪽에 무슨 내용이 있어야 그 대신에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결해서 쓰는 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part 5라면 그래서 연결부사는 이렇게 문장 맨 앞에 나오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안되죠. 앞문장이 뭐가 있어야 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건 part 6이기 때문에 앞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부사 문제가 잘 나오죠. namely는 재설명을 할 때 써요. 즉,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therefore는 그렇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쪽에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은 실제 시험장이었다면 앞쪽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연결부사가 나오니까. 근데 앞쪽에 있는 내용은 뭐죠? 요약하면 멤버 연락처 출판의 목적. 우리는 지금 멤버 그 연락처를 갖다가 명부를 출판하려고 해요. 발행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목적을 알렸어요. 바로 앞쪽에. 그리고 나서, 자, 빈칸이 나오고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안하는 바가 있습니다. 뭘 제안합니까? 당신이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이죠. 자, 요 개인 연락 정보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개인 연락 정보는 어떤 거죠? 바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메일에.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이 가장 편리한 시점에 첨부된, 자, 그런 information 있죠? 이것을 승인하고 검토해 주실 것을 자, 제안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앞쪽이 원인이 되는 거 맞죠? 우리의 목적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부를 출판하려고 하거든요. 따라서, 그러니까 자, 우리가 제안하는 바는 자, 바로 당신이 승인해 주고 그 다음에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으로 연결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자, 뒤번에 therefore로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나머지 재설명을 한다든가 혹은 뭐 조건이라든가 혹은 자, 뭐 대신 대안을 갖다 제시한다든가 자, 이런 것들은 자, 정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그래서 근거 없는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놓고 우리가 이제 거꾸로 분석을 좀 해보면 parse 6의 문제였기 때문에 한 문장 갖고는 안 됐고 앞 문장을 좀 더 읽어야 되기 때문에 자, 시간적 측면에 있어서는 5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자, 그렇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거나 어렵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휘 문제 여러분들 마무리 해보고요. 연결부사 잘 찾아보셨어요. 두 번째로 가시면 두 번째 문제는 자, 품사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품사 문제를 확정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정답을 쓰시면 되는데 요거는 주워 씁니다. necessary 다음에 명사가 필요하잖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C번이 되는 거예요. 자, revise라고 하는 거는 수정하고 개정하는 것이죠. revision은 당연히 개정, 수정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필요한 개정과 수정을 갖다가 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된 거죠. 됐죠? 자, 정답 C번이었고요. 나머지 부분 한번 해석해 볼게요. 당신의 정보가 만약에 잘못되어 있거나 자, 혹은 변했다면 자, 우리는 어, 우리에게 어,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려줄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도록? 바로 필요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메이크는 다시 한번 늘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행위의 명사를 만나게 되면 없던 요 행동을 만들어 내는 거니까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해요. 뭐뭐뭐를 하다. 여기서도 필요한 수정을 하다라고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142번은 정답 C번으로 정하면서 해석까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3번으로 가시면 3번 문제도 어우, 다행입니다. 요것도 이제 품사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품사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appropriate라고 하는 단어는 적절한, 적합한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인데 자, 여기는 지금 보니까 어우, 조동사와 동사, 원형사인가 봐요. 어우, 잘됐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뭐밖에 없죠? 부사밖에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자, 42번과 43번은 합쳐서 여러분들이 지금 5초 안에 풀었어야 되는 문제고 41번 문제만 어휘 문제였기 때문에 두 문장을 해석하시는 자, 요런 방식으로 푸셨다면 가장 경제적으로 첫 번째 질문은 마무리를 한 셈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 C번으로 정할 거고요. 해석만 해보고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교모임 클럽 적 성격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죠. 운동만 열심히 할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자, if you do not wish to be listed 나열 열거되는 것이죠. 자, directory는 명부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자, 그렇다면 또한 알려주십시오. 뭐 할 수 있도록? 자, 바로 우리가 D-list. D-list는 뭐죠? 누구누구를 목록에서 배제하고 지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신의 정보를 자, 디렉터리로부터 다음 판에 지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시는데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어떤 한 개인의 승진을 자,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되죠? 자, ABCD의 선택지가 있는데 전부 ING고 자, 진행형 동사를 구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B-Living은 떠나다의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B-Living은 이끌다의 뜻이고 B-Joining은 합류하다의 뜻이고 B-Purchasing은 구매하다의 뜻이죠. 뒤쪽의 목적어가 마케팅 팀이라고 한다면 마케팅 팀을 우리가 구매할 수는 없으니까 D번을 일단 배제하시고 마케팅 팀을 떠나는 것이냐 아니면 지휘하는 것이냐 아니면 마케팅 팀에 합류하는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10월 13일자에 벌어지는 일 트레이스가 어떻게 될까요? 마케팅 팀에 합류를 하게 될까요? 이끌게 될까요? 아니면 리빙하게 될까요? 이거는 지금 단일 문장으로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이것도 앞 문장의 단서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셔야 되겠고요. 앞 문장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누구의 승진을 발표하게 돼서 기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승진을 발표하게 됐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새로운 팀에 합류하는 건 아니고요. 떠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팀을 지휘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Promoted to Director of Marketing 이렇게 돼 있어요. 디렉터가 됐다는 얘기는 지휘하는 시추에이션으로 이 사람이 승진됐다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팀을 지휘하다 이끌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문맥상 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됐죠? 144번의 정답은 B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45번으로 가시면 ABCD의 선택지가 이것도 이제 해석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품사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In Edition to에서 단순하게 보자면 to 이하에는 동사원형도 올 수 있고 명사도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투가 만약에 전치사라고 하면 명사가 오는 것이고 얘가 만약에 부정사라고 하면 투부정사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In Edition to는 전체가 하나의 뭐죠? 하나의 전치사 취급을 받잖아요. 뭐뭐에 더하여 뭐뭐 이외에도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친숙하게 알고 있는 정보였기 때문에 많이 무섭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모르는 표현이 투가 딱 나오게 되면 동사자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가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부정사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투 부정사가 왜 안 돼?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전치사 to로 종료되는 이런 관용구 같은 경우에는 매번 꼭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왔을 때만 눈여겨보는 것이 아니라 문장 안에 있는 정보들을 계속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In Edition to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명사가 나와야 돼요.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사원형을 지우면 얘를 지우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명사입니다. 근데 뒤쪽에 또 뭐가 나와 있죠? Advertising Contract이라고 하는 목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긴 뭐가 필요하죠? 그냥 명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동명사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앞에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고도 우리는 구조상으로 그냥 명사와 동명사를 자 구분해서 자 지금 구조상 동명사를 답으로 고를 수가 있었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셨으면 굉장히 잘하셨고 145번 문제도 거기까지 하면 되겠어요. 자 해석 한번 해볼까요? 그녀의 새로운 포지션에서 그녀는 어떻게? 책임이 있죠. 어디에 대해서? Responsible 다음에 자 전치사는 4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명사가 나와 있네요. Marketing Team Marketing Team을 관리하는 데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뭐뿐만 아니라 뭐에 더해서 그렇죠. 바로 광고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마케팅 팀이니까 광고 계약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협상합니다. 자 그 협상할 뿐만 아니라 마케팅 팀에 대한 관리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 새로운 포지션의 임무까지 자 언급된 내용이었고요. 다음 문제로 가시면 자 46번의 ABCD가 모두 명사입니다. 아큐페이션이라고 하면 직업의 뜻이 가장 강하죠. 근데 사실은 동사 아큐파이가 점유화다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뜻도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점령의 뜻도 있습니다. 아큐지션은 오늘 한번 했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자 무슨 뜻이죠? 아큐지션은 획득의 뜻이죠. 인수의 뜻입니다. 자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변천 이행 이런 뜻이죠. 과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스가 어차피 여러분들 이동의 개념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점에서 다른 시점으로 자 변천하고 변화하고 자 이행하고 하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지션 피리어드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거를 과도기라고 해요. A에서 B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도 토익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트랜지트라고 하는 단어도 잘 나오는데 이 두 개 스펠이 비슷하잖아요. 구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아래쪽에 트랜지트는 운송 수송 통과 환승의 개념입니다. 이것도 역시 옮겨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컨셉 자체가 좀 다른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변화와 이행의 추상적 개념이냐 아니면 실제로 수송하고 자 혹은 이동하고 자 혹은 실제로 환승하는 이런 개념이냐 자 그래서 이 아래쪽에 트랜지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예 인 트랜지트로 가장 많이 쓰이니까 외워두시면 좋고요. 이건 공항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승하는 승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화살표가 돼 있고 인 트랜지트 이렇게 되면 환승 쪽으로 가라 이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번의 Interruption은 방해 중단의 뜻이죠. 자 그러면 자 C번은 여러분들 추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묶어서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정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모두에게 당신들 모두에게 요구합니다. 트레이스에게 뭘 제공하라고 도움을 제공할 것을 어떤 기간 동안에 그렇죠. 자 바로 새로운 롤 역할에 적응하고 그죠? 이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적응 기간은 어떤 기간일까요? 자 바로 과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랜지션 During the transition 이라고 하는 것은 변천의 기간이에요. 2 이하로 자 지금 적응해가는 그런 과정 동안에 이렇게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C번으로 가시는 게 맞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146번까지 두 개 지문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구정음법 어휘의 세 가지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Parsecs는 그냥 단순하게 기니까 그냥 공포스러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꼭 조언하고 싶은 내용 중 하나는 뭐냐면 부딪혀보지 않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부딪혀보면 별거 아닌 경우가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우습게 봐도 안 되겠지만 너무 두려워하고 어려워해서 시도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두 개의 지문 여기서 마무리 짓고 나머지 두 개의 지문 잠깐 화면 바꿨다가 후반부에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마지막 지문 여러분들 두 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시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고객들에게 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증수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공지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지사항이라는 사실 자 여러분도 미리 풀어보셨으니까 다 머릿속에 있으시죠? 자 토대로 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제부터 보시죠. 47번 같은 경우에는 ABCD의 선택지가 전부다 다 전치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큰 전치사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자 개념이 분명하게 있어야겠습니다. Above는 위치상으로 무엇뭇의 위에 떠있는 개념이고 자 또는 수치상으로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어떤 숫자의 이상이 되는 개념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뭐뭐 위에 뭐뭐 이상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사이드는 이거는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죠. 뭐뭐 옆에 그래서 항상 얘도 아까 우리 트랜지션 얘기했지만 비사이즈하고 늘 비교가 되죠. 비사이즈는 전치사로 쓰게 되면 뭐뭐 이외에도 자 그 다음에 부사로 쓰게 되면 게다가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두 개는 혼돈스러우니까 자 기억을 잘 하셔야겠고 자 비사이즈는 뭐뭐 옆에 라고 하는 위치 전치사입니다. except는 예외를 나타내죠. 그래서 뭐뭇을 제외하고 within은 범위를 나타내잖아요. 뭐뭐 이내로 그런 뜻 아니에요. 자 그래서 뒤쪽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warranty period가 나와 있습니다. warranty period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품질 보증의 기간이잖아요. 그죠? 6 months from date of purcha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매 일자로부터 6개월이 되겠어요. 자 그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의 이상일까요? 아니면 이거 옆에니까 위치니까 안되겠고 요거 빼고 해요. warranty period 빼고 이러면 얘도 답 될 수 있죠. warranty period period 자 지금 이내에 있는 것이냐 요렇게 여러분들 내용을 따져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만약에 any part of your watch 시계의 어떤 부품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turns ou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turn이 자동사로 사용되면 투부정사를 주로 보호를 취합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판명되다 자 요런 뜻이에요. 자 turns out to be 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prove to prove to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라고 입증되다 판명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turn out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거 표현으로 자 보통 이영식의 그런 동사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어떠어떠한 상태로 판명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투부정사 보호를 잘 취합니다. 그래서 요 표현을 모르면 해석하기가 좀 껄끄러우니까 자 결함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품이라도 결함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이상이에요. 요거 빼고에요. 자 요 기간 이내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져와줘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로 자 서비스 센터로 어디에 있어요. 전국 각지에 있습니다. 자 라운드라고 하는 단어는 꼭 어디 근처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어디어디에 곳곳에 여기저기에 그런 뜻이 있다 그랬고요. 수리를 위해서 혹은 자 교체를 위해서 뭐 없이 자 no additional cost입니다. 추가적인 비용 없이 추가적인 비용 없이 교체해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어떤 기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바로 이 기간을 제외하면 안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 기간 이내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147번의 정답은 D번이에요. 문장이 좀 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당황스러우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부딪혀 보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입니다. 자 48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 시계회사가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구나 이런 내용인데 요거는 지금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휴 어떤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숫자부터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넷따라 동사니까 슈드다 하면 동사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아닌 거 있어요? 없습니다. 두번째는 테루 가겠습니다. 뒤에 목적어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따라서 능동은 좀 버리시죠. 이렇게 두 개를 버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그러면 시제 문제인 것인데 Should be placed 하고 Should have been placed는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Should have pp는 뭐죠? 요거는 가정법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뭐뭐 했었어야 된다가 아니라 뭐뭐 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조동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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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형 다음에 have pp가 오는 건 정상적인 시점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정법을 모르는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요거 하나만 좀 외워두세요. 알겠죠?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have pp가 나오면 고거는 뭐뭐 할 텐데 뭐뭐 했었을 텐데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이냐 아니냐를 따져보시면 되겠죠? 자 가보십시다. 시계가 어떻게 됩니까? Sturdy case Sturdy라고 하는 건 튼튼하고 즐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 안에서 안에 자 놓여질 수 아 놓여졌어야 하는 걸 텐데 실제로 놓여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A가 답이라면 Ample Material 되겠습니다. Ample Material은 뭐죠? 자 풍부한 어떤 재료 원료가 되겠습니다. 뭐하기 위한 Protect the Product From Damag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Damage로부터 손상으로부터 제품을 갖다가 막기 위한 충분한 Material을 가지고 있는 됐어요? 네. 그것을 동반한 다시 말해서 뽁뽁이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택배 보낼 때 그런 거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손상을 막을 수 있죠. 자 그런 케이스 안에 자 시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들어 있어 들어 있었어야 하는 데가 아니라 자 이거는 들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의무당위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가정법의 문장이 나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48번의 문제는 B번으로 정답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48번도 마무리 짓고요. 자 그 다음 149번으로 가시면 요거는 ABCD의 선택지가 모두 어때요? 그렇죠. 다 명사하고 뜻이 다르죠? Surplus는 잉여가 되겠습니다. 남는 거예요. Development는 개발, 발전 Inventory는 재고 혹은 재고관리 재고목록 Transit 오 여기 나왔네요. Transit는 운송, 수송의 뜻입니다. 자 혹은 음 환승의 뜻도 있고 통과의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Gemma Precision Device Company가 자 뭐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합니까? 어떠한 책임도 없다라는 것을 자 가정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 그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봐도 좋아요. 책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한 책임인가요? 바로 아이템인데 어떤 아이템이에요? 분실되거나 자 어떻게? stolen 도난당한 거예요. 어떤 과정에서? 그렇죠. 바로 트랜직 과정에서 이런 거죠. 운송이나 수송 중에 도난당하거나 혹은 혹은 Lost 그죠? 분실이 되면 이 회사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배송회사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자 어떠한 책임도 Assume 그죠? 자 지지 않는다. 그죠? 생각하고 있지 않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149번 마무리를 짓는데 하나만 더 해드리면 Assume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생각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휘력이 좀 딸릴까봐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이제 그 이후에 그렇게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해석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오늘 이후에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Assume이라고 하는 것이 뒤쪽에 Power 권력이나 책임 따위를 목적으로 취하게 되면 자 그때는 Take의 뜻이에요. 맞다 자 그래서 어떤 권한 따위를 맞다 책임 따위를 갖다가 지다 의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휘문제가 Assumes에 나와서 자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Assume은 그 두 가지 뜻을 사실은 토익에서는 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뭐뭐를 가정하다 뭐뭐를 생각하다 이 뜻과 자 두 번째로는 책임 따위 권한 따위를 내가 맞다 책임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자 세 번째 지문도 마무리 짓고 네 번째로 가는데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 회사가 보조금을 이제 받게 됐어요. 따냈어요. 그러니까 자 근데 어떤 단체냐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그 경제인연합회 그죠? 이런 거 있죠? 전경연 혹은 뭐 경총 이런 그런 그 경제개발협의회 이곳으로부터의 보조금 수령업체로 선정됐음을 알려주는 자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세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150번 문제는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하하 요거 단순하게 형용사 부사도 있고 형용사 대명사도 있고 관계사 혹은 의문사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 부분을 딱 보니까 주어가 여기 제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지금 하나 나오고 뒤쪽에 동사가 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면 이 절은 100% 무슨 절이죠? 요 절은 형용사 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형용사 절에는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관계사가 필요하겠죠? 물론 관계사는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관계사의 생략의 케이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어와 동사와 보어와 자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격의 관계대명사가 생략된다라고 하면 생략될 수도 있는 건데 생략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행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부사가 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관계대명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누굴 지울까요? 두 개부터 지우기 시작하자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지금 메이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 재밌네요. 메이뻥 그죠? 자 그래서 발음이 경쾌하죠? 메이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어떻게 됐나요? 네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치로 받는 것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관계대명사 문제치고는 또 굉장히 수준이 낮은 문제입니다. 무조건 후즈가 답이고요. 후즈가 왔다는 건 뭘 의미하죠? 앞쪽에 얘하고 중복되는 명사가 생략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뒤쪽 문장에서는 형용사로 바뀌어서 자 지금 생략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어퍼슨 메이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했어요. 뭐를요? 자 그랜트 보조금을 발표했는데요. 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서포트가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선행사와 중복되는 명사가 생략된 게 아니라 이 선행사가 형용사로 변신해서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의 뭐뭐뭐가 되는 게 맞죠? 정답은 이미 우리가 정하기도 했으려니와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면 BEDC BEDC가 뭐죠? 바로 앞에 내용이 나와있던데 자 보니까 Birmingham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이렇게 되겠습니다. Birmingham 경제개발 협의회가 되는 거예요. 그 협의회의 의장님이신 메이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서포트 지지와 후원 그 사람이 돈 되게 많이 내나봐요. 자 이 단체에다가 그것이 어떻습니까? 결정적입니다. 어디에 결정적이에요? 그렇죠. 자 이 사람이 돈 많이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Recipient Selection Process 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수령자 선택을 하는 그죠? 그래서 수상자 선정을 하는 그런 어떤 과정 있죠? 이것에 결정적인 결정적이에요. 바로 이 양반의 자 무엇이 서포트가 지지와 후원이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직접 그랜트를 발표하게 됐다. 보조금을 발표하게 됐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막강한 권한을 지금 가진 사람인데 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사람의 지지와 후원이 되게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지와 후원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왜 그 사람이 지지와 후원을 하면 선정에 도움이 되겠어요? 이 사람이 기부와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 단체. 그러니까 권한도 큰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누구누구가 선정을 밝혔습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 마무리하겠고요. 관계대명사 소유격 자 후즈가 정답이었다. 후즈를 여러분들이 글로 쓰려면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시험 문제로 맞추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가 형용사로 싹 변신해가지고 뒷문장에서 끼어드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음으로 가시면 자 151번 문제는 어때요? ABCD가 다 형용사잖아요. 이전의 그런 뜻이고 업데이트된 최신의 그런 뜻이고 similar는 비슷한 additional은 추가적인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형용사가 가장 적절할까요? 문맥상 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s a condition of the word 이렇게 돼 있어요. condi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태의 뜻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슨 뜻이 있죠? 조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 근데 그 조건으로서 조건이 뭘까요? 솔라런 솔라런이 이제 그 보조금을 수령해가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한 또한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액이에요. 그죠? 그래서 총액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총액이 뭡니까? 뒤에 명사가 또 나오니까 동격이죠. 최소한 50만 달러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없이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오브 이하를 보니까 오브 이즈 온 펀즈가 되겠어요. 아 그런데 어디로부터 그 회사 자신의 자금으로부터 최소 50만 달러의 총액을 또한 투자해야 된대요. 자 그런데 펀즈가 뭐를 향한 펀즈가 되겠습니까? 바로 리서치 프로젝트가 되고요. 자 그 리서치 프로젝트는 어떤 거예요? To develop solar battery. 아 태양열 전지판을 갖다가 개발하기 위한 리서치 프로젝트를 향해서 자신의 자기 자신의 자금의 얼마예요? 최소한 50만 달러를 어떻게 합니까? 음 또한 투자해야 된다. 이런 내용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마운트는 무슨 어마운트였어요? 이전의 그런 어떤 총액이겠습니까? 최신 총액이에요. 자 스밀라는요 모양이나 상태 따위가 비슷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에디시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50만 달러는 여기서 보조를 받고 나머지 50만 달러 이상 있죠. 최소 50만 달러 이상의 돈이 바로 뭐예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돈이란 말이에요. 그 50만 달러 말고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에디시널이 맞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투자해야 되는 투자해야 해야만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로서 바로 조건으로서 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151번까지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문제가 남았는데요.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셨으면 짜내겠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국물을 짜서 자 에너지를 짜서 짜서 가보도록 하죠. 마지막 문제 보세요. 자 요거는 ABCD가 모두가 비동사에 연결되는 수동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지불되어 나간다가 될 것이고 요거는 더하여진다가 될 것이고 요거는 신청 지원된다가 될 것이고 체크아웃은 요거는 대출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체크아웃은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체크아웃을 자동사로 쓰게 되면 말 그대로 체크하고 점검 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따위에서 퇴실할 때 우리가 체크아웃을 쓰는데 그땐 자동사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어요. 요거는 지금 비체크아웃의 뜻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 체크아웃을 그냥 타동사로 쓴다면 자 그때는 무슨 뜻이죠? 책 따위를 갖다가 도서관에서 점검하고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하면 반출하다 정도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뭐뭐가 반출된다 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고요. 혹은 체크아웃 자체는 그냥 확인하다 의 뜻도 있죠. 그러니까 확인되다 의 뜻.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 해석이 자 지금 확인되다와 반출되다의 두 가지로 여러분들 번역하실 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뭐가 답일까요? 어휘 문제니까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단체로부터의 그런 펀딩은 어떻습니까? 어 5인스톨먼트로 이게 될 거래요. 요때 시작해가지고 그럼 얘기 끝났네요. 그죠? 네. 그래서 자 뭐가 된답니까 이것이? 자 바로 지불된다 이렇게 되는게 맞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정보는 누구예요? 바로 얘입니다. 5인스톨먼트를 아시면 굉장히 쉽고 자 이걸 모르는게 어렵고 그렇죠. 인스톨먼트라고 하는 것은 자 분할된 자 나누어진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사고 인스톨먼트라고 하면 분할납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가 내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분할 지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섯 차례 분할 지불된 것들 있죠. 분할 지불되는 것들 있죠? 예. 요런 상태로 자 지불이 될 것이다 가 맞죠. 그래서 펀딩이 지불되는게 맞는 것이지 펀딩이 더해지거나 신청 지원되거나 자 이거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혹은 확인되거나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불 방식이 자 다섯 차례의 분할 지불을 통해서 가겠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지막 문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토먼트는 참고로요. 꼭 돈과 관련된 그런 어떤 분할 납부나 지불의 뜻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리즈로 된 여러 개 있잖아요. 연재물이라든가 혹은 시리즈로 기획된 여러 행사 그 중에서 한 회 혹은 한 권의 책도 우리가 인스토먼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런 개념까지 인스토먼트는 분할 지급 분할 납부 혹은 연재물의 한 회 의 뜻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토익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치루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섯 번째 강의 후반부 두 개 지문에 대한 강의도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자 다섯 번째 강의 여러분들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자리를 옮겨서 오늘 강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평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자리 옮겨서 끝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2014년도 6월 전기토익 예상문제 프리트강 총 다섯 강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게 그 빈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그 뭐 지인추천률 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토익 프로그램 중에 1위라고 하던데 지인추천률 이라고 하는 것이 뭐 사실은 강의를 들어보신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아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한히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달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마음이 풀어질 수도 있고 하겠지만 더욱더 저부터 마음의 끈을 좀 조이고 항상 긴장 상태로 자 좋은 강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한 달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신 그런 과정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토익공부에 있어서 약간의 빛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데 제가 동참하고 자 그것들을 잠깐 이끌어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영광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7월에는 좀 더 나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고요. 자 오늘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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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